하유! 오늘의 꿀말리 존 잔스님의 SCP 꿀재멸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자 D계급이 재단에서 탈출하려고 숟가락으로 파고 있었어 어이 일어나! 당장 내려와 어어? D계급들 데리고 어디 가려는 거죠? 따라와 오 뭔가 실험하려는 모양인데요? 누구한테 내려가는거지? 잠깐만! 106이라고 적혀있어 설마 그가 나오나요? SCP 106 자 여기랑 당장 치워 깨끗하게 만들어놔 자 일단은 열심히 청소는 하는데요 깨림찍합니다 저 카드 위치가 수상해요 쟤 왜저래 아 연기하는 사이에 추리카드 추리카드 지금 훔쳐갔어 자 봉인했던 106 장치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가 나온다 나갔다 나갔다 아아아아 탈출 역시 106 주머니 차원이란 곳으로 이동시켜가지고 약간 순간이동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 바로 데리고 가버렸어 문 열고 저는 탈출합니다 수고여 일단은 나오기는 했는데 뭘 해야 될까 이쪽으로 지나가보자 너무 여유로운 거 아니니 너 친구인가 지금 106 탈출했어 난리 났다고 너도 빨리 나와 제로투 출대가 아니야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구나 잡혀간다 뚜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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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물체의 모든 것을 부식시키고 부패시킵니다 저건 또 안 녹아 화나게 만들었어 스톱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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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다 이놈들 감히 조용히 해 106은 사람의 소리를 듣고 쫓아온다고 아 그렇다면 알겠어요 자 얘들아 준비됐지 무슨 작동몬이라는 거야 탁 하하 소리 들킨다고 어차피 끌려갈 거 106이 날뛰기 만드는 거군요 이리 와 넣어 자 일단은 박사 인질 삼아가지고 탈출을 감행하려는 D계급들이에요 자 깔끔하게 묶고 우동 US 왜 машины 106 그만 불러 DouAnd Fиты 1 인간먹이로 쓰는구만 rants 어어 그가 왔다 다시 가뒀어 톡톡한데 다른 구역의 SCP 요원들 저쪽 106 쪽으로 지원나가라고 밴드 타고 쟤네들 그거 아니야? 혼돈의 반란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란군이잖아 이것은 우리 혼돈의 반란이 지배한다 자 푸셔 이거 이거 반란군은 또 변수인데요 어이구이구 봉인 또 풀렸어 106 너 이 자식들 D계급 그러고도 니네가 무서워할 줄 알아 어? 당장 풀어 일단은 풀어는 주네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탈출 그 잠수정이 있다고 그거 타고 나가자 오예 지금까지는 순조로워요 D계급들의 탈출일기 어? 뭐야 칼? 잠깐만 1층 3은 좀 1층 3은 좀 1층 3은 좀 어 저긴 또 반란군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돼 밑에 밑에 밑에가 답이다 이쪽을 못 오보게 막아 배고파가지고 미안합니다 피자 나이스 나이스 갑자기 완전 회식각이잖아 이거 어? 어라 수상해 수상해 너 누구야 거기 아 아 SCP의 또 공식 마스코트 꿀귀요미 999입니다 아이고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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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세요 나 999 거의 뭐 약간 댕댕이 같은 느낌으로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999 어 행복해진다 힐링 그 자체 그 와중에 얘 홀루의 반란이 173을 데리고와서 어 분리를 시키네요 자 이걸 데리고 어디로 갖고 가는거야 아 얘들아 너네 탈출한다는 계획은 어떻게 된거야 이거 거의 뭐 지금 애견카페 왔거든요 하하하 106 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너네 이제 오마이갓 난리났다 난리났어 우우두두두 아래 아래 위 우우 아 뭐야 오 999 슬라임이라서는 먹지도 않아요 나 어 니 공격 안 어 화나게 하지마 너도 해피해피해지라고 나랑 만지는 내가 만지는 순간은 해피해지인데 어 해피해진 106 들어갑니다 어 999의 상태가 어 안돼 999야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게 R이 되었다 죽지 않아요 다시 새로운 응애 구국으로 부활 예이 그렇게 새로운 패스를 획득했다 하하 나이스 음 자 다음은 이제 어떻게 해야될까요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어 야 여긴 이미 한바탕 쓰고 지나갔는데 939 어 야 여긴 이미 한바탕 쓰고 지나갔는데 이 녀석도 상당히 위험한데 이미 없다 탈출했어 탈출했어 아 아 SCP 939 여러 목소리로 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케테르 등급 사람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들이고요 잡아먹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를 낼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소리로 또 다른 사람을 유인을 해가지고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일단 한마리는 잡았는데 어 잡혀 들어간다 보라다 도와줘 아 어 보라 목소리가 들려온다 저쪽에서 도와줘 목소리를 흉내내는 939였습니다 역시나 존 우 어 위험해 위험해 우리 999가 묶어오던사이에 공격 라이스 아 잠깐만 총알 다 떨어졌다 큰일났어 아하 거기에 7루까지? 넌 뭐야? 둘이 갑자기 왜 싸워? 기회는 있대다! 빨리 탈출하자! 자 탈출 잠수정 발견 좀만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집안은 아 혼돈해 반란이 부끄럼쟁이랑 다들 거 다 데리고 가고 있네 핵심 마스코트들 야 아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걸린다고 어이 아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쏘지 마세요 예 말 잘 들을게요 죄송합니다 어 뭐야 어 사실 박사의 정체는 혼돈해 반란의 핵심 간부였다? 중성 잘했다 세군들 너 이 자식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니가 그러고 있는 사람이야? 자 모든 거는 파랑이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던 거군요 아이고야 구구구도 끌려가고요 아 야 일어나봐 그 밑에 아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잠수정 어 미니 잠수정이네요 발견 나이스 이거 타고 탈출 가자 렛츠고 어어 발견했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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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보다 잘 피하는데? 어! 미사일 크고 온다 야야야야야 이것저것 살짝 있었다! 어우! 자 우리도 무기 있어요 역으로 공격 들어간다! 나이스! 펌 펌! 펌 펌! 아니 저 좀비로는 또 어디서 튀어나와? 파우미엘 등급의 SCP 3000 아난타쉐샤 등장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뿜어나오는 물질로 대상의 기억을 지어버린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올까요? 뭔가.. 아아아아 그.. 원래는 조종이 안되는데 저거 전파를 보내주고 3000을 조종시킨거구나 빡세다 빡세 크..크기다가 어마무시하네 근데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데미지가 전혀 안들어가는것 같은데요? 갑자기 급슈팅게임으로 변해버린 상황 으아아아아아! 레이저 뭔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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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종이 풀려났습니다 어딜 도망치려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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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9! 이리와! 구출 성공! 자 그렇게... 홀로 남은... 파랑이 어디론가 무전을 때리는데 아...106한테 결골 딱 걸리고 말았으 아.. 아.. 알겠는데